너무 시원해서 그래서 울어 부터 할 때 울었고 아이고 세상에 얘들아 아이고 세상에 아까도 난리 났었어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서 먹여야 되겠어 아니 비디오 촬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아이고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는 오 예 오 예 예 아 야 야 너 아 모자가 진짜로 깨ffer 아 감사합니다.